빨라지면 밀리는 거 절대 못 막아 빨라지는 순간 놓치는 순간 한 번은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바로 집중 렌즈가면 바로 집중 과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 아 좋아 하고 나서 집중해야죠 이거 그냥 그 다음 오래 버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빠질까요? 어어 네 예 어 예 올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 너무 잡지마. 많이 힘 빠졌어요. 너무 잡지마. 손으로 빨리 해야 되지. 손으로 뾱크가 다建진 것 같아.